이번에도 유턴 사고예요. 오, 사고 나 있네요. 어떻게 해야 사고 난 걸까요? 새벽 3시네요. 가보겠습니다. 저 앞에 가는 차 보세요, 저 앞에 가는 차. 앞에 가는 차가 옆으로 피해서 가는데... 유턴차, 유턴차. 다시 저 차가... 어... 어떤 사고일까요? 그림으로 잘 그려주셨어요. 이렇게요. 자, 앞에 차가 가고요. 여기 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요. 급제동을 해요. 여기서 중앙선 넘어서 유턴하는 차를 보고 그래서 급제동합니다. 이 차가 옆으로 피해요. 옆으로 피하는 순간 이 차랑 유턴하는 차랑 사고 난 겁니다. 다시 이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? 그럼 다시 한 번. 쭉 가다가 앞 차가 급제동을 해서 피합니다. 이분 말씀이 그래서 피합니다. 피하고 황색 전멸 신호였을 때 꽝. 이번 사고 상대 측에서 90 대 10이래요. 블박차는 100 대 0을 주장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00 대 0이어야 된다. 90 대 10이면 받아들이자. 투표 시작. 앞 차가 급제동해서 피해서 나간다. 우구구구 불공이 도는 차가 있어서. 그래서 사고 났답니다. 90 대 10이면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48% 있습니다. 100 대 0이어야 된다는 의견이 52% 있습니다. 저는 2번입니다, 2번. 90 대 10이면 받아들이자. 왜 그럴까요? 앞 차가 너무 바짝 따라갔죠? 여기서요. 앞 차랑 안전거리 두었으면. 안전거리 두었으면 앞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. 앞 차 왜 브레이크 잡어? 그러면서 부드럽게 나도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리고 2차로로 여유 있게 피하면서 여유 있게 피했으면 아, 뭐 있구나. 이분은 앞 차가 급제동해서 피하느라 2차로로 갔다고 그러시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있죠.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면 앞 차가 왜 안 가? 나는 이쪽으로 그냥 쭉 갈 거야. 아니, 앞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안 잡잖아요.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빠져서 쭉 가려다가 뒤늦게. 브레이크를 잡은 차 둘이 안 보이는 건가요? 백피디, 브레이크등 여기서 살짝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간다, 그렇지? 이 뒤 이렇게 빠져나간다, 그렇지? 치고 나갈 때, 저럴 때 치고 나갈 때 저렇게 치고 나가면 안 돼요. 앞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럼 나도 브레이크를 같이 잡으면서 왜 이래? 그러면서 차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뭐 있나? 살폈어야 된대요. 그러지 못한 점. 안전거리 미확보랑 치고 나가려고 했던 점. 그래서 백대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90 대 10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동승자가 많이 다쳤대요. 동승자가 다친 건 요체 보험사에서 처리하죠.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구상금 청구할 겁니다. 90 대 10으로 마무리되면 10% 달라고 청구 들어올 겁니다. 동승자군 상당히 많이 다쳐서 진단이 10주 나왔다는데요. 빠른 키워를 기원합니다. 경기장 서울 discoco 700